이런 걸 훈육이라고 할까요? 아들이 여자 화장실을 엿보다 경찰에 체포되자 어머니의 응징이 시작됐습니다. 현지 시각 지난 24일,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엿보다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. 아들 A씨는 여자 화장실 바닥에 웅크린 채 여성들을 훔쳐보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. 경찰은 이 사실을 A씨의 어머니에게 알렸고, 분노한 어머니는 아들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. 어머니는 뺨 등을 세차게 때리며, 또다시 이런 짓을 벌이다니 용서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. 어머니의 발언에서 아들의 이 같은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예상케 하죠. 경찰의 제재에도 어머니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는데요. 아들은 결국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,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애원했다고 합니다.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맞을만하다, 참교육 속 시원하다, 천하의 불효자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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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